기업은 가물가물한데 글린할라키가 돌의 계곡이었나? 아 바위의 계곡 밤이나 돌이나 정말 그렇게 맛을 쫓아가야 되는데 약간 유행을 쫓아가는 게 위스키도 좀 있지 않나 점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몰틀바는 클래식밥에서 한 잔씩 다 마셔보고 거기서 자기 취향 찾아가지고 사면 되지 굳이 유행 따라갈 필요는 없다 글린할라키 글린할라키 이거 바틀 패키지 같은 거 색깔 진짜 이쁘게 잘 뽑아내요 보라색깔도 그렇고 초록색깔도 그렇고 빨간색깔도 그렇고 여기 빌리워커 사인까지 세련된 거죠 글린할라키가 워낙 엔트리급보다는 워낙 CS들이 난리나고 하니까 얘가 좀 특히 각광을 못 받았던 거 같은데 색깔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붉은 빛 거의 뭐 자줏빛을 돌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단맛 자체가 좀 날 거 같아요 일단은 한번 따라 봐도 되나요? 넵 색깔 자체는 굉장히 진해요 거의 뭐 한 달모호 15년 정도의 색깔 달모호가 특히 더 색깔 엄청 진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진경서 자체가 한번 레그를 보면 약간 남을 듯 맛 듯 약간 희끗미끗하게 약간 놔야 된다고 하나? 약간 줄이 빨리 내려오네요 근데 향은 쉐리캐스크의 그 단량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거부감 없는 꾸리꾸리한 단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진득한 느낌의 이거 마셔요 향 자체는 엄청 묵직해요 근데 12년 치고 묵직하게 바디감 있게 만들었지 않나 싶은 그러게요 향기 자체에서 12년 치고는 되게 진득하고 짙은 바디가 예상되게 하네요 초코 같기도 하고 건포도 같기도 하고 약간 초코보다 건포도의 느낌에 가끔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잘 것 같은데 맛은 오히려 향기에서 느꼈던 그런 무게감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가벼운 것 같죠? 네 약간 향과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럽지 않나 가볍고 음 향기는 굉장히 엄청 세요 네 꾸덕하고 짙은 향기인데 맛은 생각보다 가볍네요 맞아요 물론 그 향기에서 느껴졌던 그런 건포도스러운 맛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혀 닿았을 때의 느낌은 다소 가볍다가 목을 넘어갈 때 향기에서 기대했던 부분을 집중해서 선사해주고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목 안이 전체적으로 화한 느낌이 오래 가는데 목의 잔맛으로 피니쉬가 남는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글랜할라키는 약간 개성 자체가 워낙 증명소가 좀 강해서 좀 특색 있는 증명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2년도 이렇게 보면은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아요 아 취향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얘가 하나에 얼마죠? 보통 12만 원 정도? 음 12년도 지금 부산에서는 보기가 약간 어려워서 많이 어려워요 네 이번에 서울 갔다가 남대문 들러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 음 그럼 요새 진짜 위스키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진짜 사모기 님도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는 위스키 한번 떴다 하면은 그날 당장 가지 않으면 없어요 맞아요 위스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서울 남대문 가니까 찾고 헤매던 위스키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현타가 왔습니다 지역 차이가 재밌어요 특히 좀 괜찮은 위스키들이 위쪽에 물량이 많이 풀린 게 많아요 음 그렇죠 아 위세권으로 가야겠네 음 서울이 상해가지고 한 잔 먹어야겠다 ㅎㅎ 얘는 확실히 에어레이션이 되면은 더 괜찮고 단맛이 올라갈 것 같은 얘는 한 두 잔 먹으면 딱 적당할 정도의 느낌 뭔가 바틀로 먹기에는 맛 자체가 개성이 강해서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느낌이고 한 두 잔이 딱 적당해요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맞춰줄 순 없기 때문에 그 증명소가 걸어야 되는 한 길들이 있잖아요 뭐 메켈란이라든가 글린피딕 같은 느낌은 사람들이 정말 마시기 편한 근데 뭐 이제 그 뒤에 위스키를 조금 더 애호하시는 분들 뭐 글린알라키 라든가 뭐 토범몬이든 조금은 더 넘어가서 뭐 다른 위스키까지 해서는 그냥 개성을 살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난 10 CS에서도 저는 발빈이나 메켈라니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치면 글린알라키는 백종원 맛집 같은 느낌이 나 365일 못 먹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건 주관적인 거라서 사실 맞다라고는 못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잔 개성 있게 즐기기에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정말 클래식바에 걸맞는 위스키가 아닌가 이게 한 잔씩 경험해보는 느낌 아 그러면은 클래식바나 몰트바에 갔을 때 한 잔씩 주문해서 마시기에는 이런 특성 가진 친구들이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얘는 첫 번째 잔으로 먹기에는 맛이 좀 개성이 강하고 단맛이 강해서 한 세 번째 잔 정도쯤 마시고 한 네 다섯 번째 잔은 뭐 피트로 끝낼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주인공이군요 세 번째 잔에 등장해서 어 맞네요 딱 정중앙이네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위스키이기도 하고 그만큼 개성적인 맛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사진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비유가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의 채도를 많이 높인 것 같은 느낌 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선명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한 느낌이 저는 드네요 안에는 자조빛이고 겉에는 보라색깔 빛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외관도 그렇죠 네 외관도 그렇고 맛 자체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좋은 위스키라는 건 사실이고요 음 다만 한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너무 목을 멜지는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 정말 그렇게 그때 발베니 대란도 그렇고 맛을 쫓아가야 되는데 약간 유행을 쫓아가는 게 위스키도 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각자 사람마다의 취향이 있고 맛 자체가 느낀 것도 다른데 헉 지금 완전 대란이라 해봐 쟁여둬야 돼 하면서 막 쟁여두고 하는 굳이 그런 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뭐 스페이번이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주라가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 정말 다양한 위스키가 자기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여러 개 이게 뭐 몰트바든 뭐 클래식바 그래서 한 잔씩 다 마셔보고 거기서 자기 취향 찾아가지고 사면 되지 굳이 유행 따라갈 필요는 없다 맞아요 몰트바에서 분위기 즐길 겸 한두 잔 마셔보고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간접 경험도 해보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위스키는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원샷을 해볼게요 조금밖에 없어서 원샷하는 거지 어 위스키 45ml에 따라져 있는데 원샷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머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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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